자 삼성전자는 일단은 오늘 은봉파동이 떨어졌는데 파동이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눌려도 하락입니다. 눌려도 하락. 반등해도 하락. 자 삼성전자는 일단 여러분들 좀 빠진다. 한 6만 천원대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3% 정도 빠질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밀릴 것인데 삼성전자 밀릴 때 2차전지가 버텨줄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2차전지도 같이 무너지고 반도체도 좀 무너져서 한 3% 전후까지는 지수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거기에 포스콜딩스는 버텨주고 현대차 자동차 섹터는 좀 쉬어간다. 하락보다는. 네이버 카카오는 버텨준다. 이 정도 시나리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스콜딩스는 할 말이 좀 있죠. 여러분들한테 종목 상담할 때 어떤 어머님이 신랑의 퇴직금 해서 노후 자금입니다. 꼭 상담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스콜딩스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 되게 좋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마디카드를 다 얘기했는데 다 그 시나리오대로 다 가고 있어요. 갔다가 눌렸던 적은 있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가고 있으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얘기했었던 자리가 뭐 한 50만원이었던가 60만원이었던가 요 고점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 어머님은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사요. 몰빵이에요. 전세금 빼요. 집 팔아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삼성물산은 일단 요 바닷건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모아가셔도 좋은데 밑으로 툭 떨어지면 아싸 기회. 현대모비스가 오랜 시간 가두리를 하고 있는데 가두리가 길면 추세가 길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가두리를 계속 버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한 25만원 내외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아닙니다. 요 지금 파동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오지는 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너무 좋아요. 차트상으로는 좋기 때문에 저 파동을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파동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툭툭툭.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 에코프로비엠. 지금 이런 차트 추세 흐름의 꼭지점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사는 게 이게 맞냐의 물음표예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요 채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직은 남아있죠. 근데 이걸 먹겠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면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15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근데 물론 지금의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쳐가지고 들어오는 수급 때문에 버틸 것 같긴 해요. 버틸 것 같긴 한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를 손절 그러니까 20만원 19만 9천원만 내려오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지 않으면 15만원까지 보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얘네들만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LNF도 휘날레 나오면서 그동안 못 갔었던 거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냥 뭐 빼때려 아저씨라고 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변에 뭐 2차전지는 뭐 아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주니 뭐니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네만 물리면 되지 주변에다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여기에 들어간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직장인분들 혹시 대리님 저번주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물어봐요. 어? 당황합니다. 당황. 그분들 아마 이 장대양복 나올 때 쫓아가가지고 지금 수익 조금 났다고 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저는 금양은 어디까지 일단 빠질 거냐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5만원 딸이. 근데 5만원 딸이 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슈팅 나올 수 있죠? 슈팅 나오면 에이 강대표도 틀렸네 이러고 있다고 여기서 산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는데 장투해가지고 먹었으면 땡큐. 멋있어. 근데 이렇게 빠지고 5만원 떨어지면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대표님 제가 금양에 물려야겠는데 어떻게 하죠? 유유. 아 5만원 지지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4만원 여기까지 빠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대 형성돼가지고 이제 5만원 저항했다가 계속 끄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포기할 때쯤에 쭉 올라가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보이니까 금양은 쳐다 또 보지 마라.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